서울 도심 상가 지하와 폐공장 등에서 대마를 몰래 재배해서 유통한 마약 조직이 붙잡혔습니다. 현장에서는 5만 6천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 압수됐습니다. 구재형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폐공장 건물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은박지와 조명 아래에서 대마가 자랍니다. 서울의 한 상가 지하에서도 대마 온실이 발견됩니다. 경찰이 상가 주차장에서 마약 조직원을 체포합니다. 20대 A씨 등 마약 조직원 8명은 지난해 8월부터 서울 시내 상가 4곳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가공했습니다. 이들은 행동 강령까지 만들고 공급부터 배달까지 역할을 나눠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유통했습니다. 30대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폐공장을 빌려 대마를 재배하고 온라인을 통해 36명에게 가상화폐를 받고 팔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대마 17kg, 20억 원어치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대마 17kg은 5만 6천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경찰은 A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대마 구매자 등 5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범죄 수익금 5,200만 원을 몰수 조치하고 거래 내역 분석 등을 통해 여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